디즈니 채널과 함께 신나는 여름을 즐기고 TV 포인트 받자 이벤트! TV 포인트를 얻는 방법, 디즈니 채널의 채널 번호 150번을 눌러보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미키마우스 클럽을 비롯한 디즈니 채널 프로그램들을 보다가 화면 좌측 상단에 이런 이미지가 나오면 리모폰의 빨간 버튼을 눌러서 이벤트 창을 열고 다시 빨간 버튼을 누르면 능모 완료! 추첨을 통해 올레TV 포인트 만점이 우르르르! 올레TV 150번, 디즈니 채널과 함께 TV 포인트 받자 이벤트! 플로드 컬러 버튼을 누르면 아름다운 선미와 함께 TV 포인트 받자 이벤트가 눈치며 아름다운 상점이 우린